안녕 한글클 더 먹을 거야? 네? 귤 더 먹을 거야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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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었어 그럴 건 왜 해줬어? 꼭 물어줬어 꾀라 꾀라 꾀 중맹 꾀 잠시만요 왜 왜 왜 순비를 왜 순놈 왜 순비를 왜 순놈 내 순비를 왜 순놈 내 순비를 왜 순놈 내 거에요 맞다고? 제 거에요 이게 내 거고 이거 남준의 거 맞는데 내 거 맞잖아 내 거 맞잖아 아니 내 거 맞는데 내 순비를 왜 지지 잘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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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빨리 해! 빨리 해! 이거 언제 해! 빨리 해! 이거 어떻게 해! 진짜 추운 거 마우는 3번 야 이거 야 이거 그래미 수상하러 왔을 때가 있었는데요. 그때 시상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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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상하러 갔었는데 시상하러 갔었는데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? 난 남주희 멘트에 웃었는데 시상하러 갔는데 왜 왜 왜 아 아 ambush 왜? 다행히 왜 물에 물을 Lorrie 물을 뱉어 버리네 제가 이때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그냥 도vision에서 태는 게 pretending 언제 이렇게 또 제가 toe 이렇게eon 설 stabbed 그래도 최선을 열심히 다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, 여러분들? 아, 여기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?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 넣어야 돼. 딱 세야 돼, 딱 세야 돼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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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페라 공항 공항 주민 공항 공항 집사 프로그램 공항 공항 지민씨 외쳐주세요 자 달려라 learn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갖다 깔끔하게 공비 네 여러분들 이렇게 공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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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한 공비 같은 이 시기에 아 너 홍삼 타고 싶은데? 강돔 링을 이겨라 하면 되잖아 나도 홈불어 볼이지 나는 홍삼 저 Y팀 저 Y팀 나는 배드라지어 배드라지 오케이 6개자 가위바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나 왜 안 내면 치고 가위바위보 안 내면 치고 가위바위보 아악 나 항상 이상하게 안 내면 치고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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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랬어요 아이죠 아 이겼잖아 와 Y팀 갖고 와 Y팀 갖고 와 야 야 단판하자 그냥 단판해 단판해 단판 없어 안 내면 치고 가위바위보 안 내면 치고 가위바위보 안 내면 치고 가위바위보 어머니? 안 내면 치고 가위바위보 한 공간이면서 멤버들이랑 연습생 때 갔던 공간이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일단 가자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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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하위바위보 롯데월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롯데월드 가위바위보 롯데월드 가위바위보 롯데월드 연습생 때 가위바위보 그 때 윤경이 배합해서 일찍 가고 나머지 이제 여섯 명이서 먼저 갔었는데 설마 롯데월드 가는 사람은 얻기를 바랍니다 하아 웃었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선아님 어떻게 할까요?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하시겠어요 먼저 집어먹어 하시겠어요 이런 나쁜 놈! 이런 나쁜 놈! 나머지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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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상관인데요 지금? 지금 뮤직한 장면인데 지금? 오케 제이캥 왓 왕 오케이 제이캥 에스페 스포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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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보우진 사람이 저기 모래 좀 채우고 계십시오? 겁나 멀걸 저기? 생각보다 비깝드라 해봅시다. 가봤어요? 어. 어제? 언제? 어제 가봤다고? 3시 꼴등 가봤어요?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!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! 갔다 오게 되면 갑자기 막 아휴 이런 장난꾸러기들 지민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자 지민씨 지민씨 왜 죄송하실까? 왜 죄송한지 얘기 좀 해주세요 친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또 앞으로의 감사합니다 지민씨 왜 죄송한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지민씨 왜 죄송한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재송 지민이겠네 이제? 이제 재송 지민 아니야 지민씨 지민송 쏘리 지민 쏘리 지민 지민송 안녕 안녕